2000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라스베가 스타일의 슬랍머신 카지노를 허용합니다. 단지 미국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만 가능한데요. 그래서 카지노 이름들이 한결같이 특이합니다. 그 전에도 도심지에 많은 카지노가 있었지만 전부 카드게임만 가능했죠. 슬랍머신이 생기고 난 다음에 재미삼아 카지노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복잡한 게임 방식은 몰라도 되는 슬랍머신은 금방 카지노의 효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은 사회악이며 반드시 건절시켜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100회에 무익할 것 같은 카지노 사업이 세가지 이유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첫번째는 세금 인상 억제 역할입니다. 카지노에서 납부되는 세금이 엄청납니다. 카지노 수익의 50% 이상이 국고로 들어온다지요. 그럼 세수정가로 인해 다른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두번째는 고용창출입니다. 카지노에 고용된 인력이 엄청납니다. 특히 저임금 단순직이 많아서 주정부의 실업률을 1%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러니 정치인들이 카지노를 허락하게 되죠. 세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카지노에서는 돈이 돈같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엄청 돈을 아끼는 사람들도 카지노에서는 물쓰듯 돈을 쓰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 세금도 낮추고 고용창출도 한다면 좀 넓게 봐서 부의 재분배같은 역할이 됩니다. 술, 도박, 마약은 폐가망신의 지름길이지만 캘리포니아 슬람머신은 미국 원주민 복지와 교육기금 마련이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하신지 맘은 잊고 싶다. 한글자막 by 한효정